개인기 시간 이번 주에도 같습니다 자 먼저 아이돌로 추리되고 있는 불타는 금요일의 개인기입니다 노래가 트로트로 나오는데 춤은 섹시 댄스입니다 자 이게 정말 가능할지 웬일이니 음악 주세요 잠이 들겠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꼬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꼬 혼자서는 이 밤이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몸 말리는 땡꼬 땡꼬 당신은 날 울리는 땡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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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고마워 고마워 네네네 섹시해 강진 씨의 땡꼬에 맞춰서 대단한 섹시 댄스 트로트에 섹시 댄스를 춘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오마이걸 멤버들도 이게 가능한 춤입니까 어떻습니까? 그러면 저희도 한번 대선해보자 부들 한번 모셔볼까요? 부탁할게요 신발 벗어보려고요? 네, 네. 그럼 의상도 있으니까. 의상도 의상이니까 좀 편안하게. 좋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잠이 들겠지. 난 이제 지쳤어요, 땡벌. 기다리다 지쳤어요, 땡벌, 땡벌.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. 네, 네, 네.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, 땡벌.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, 땡벌.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. 네, 네, 네.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잘한다. 더 이상 보시면 안 되고요. 역시. 오마이걸 멤버들 박수 한번 주실까요? 대단해. 하이를 벗고 덤비는 자를 못 당합니다. 그러니까요. 대단하네, 진짜. 이 정도로 연습생을 거치면 바로 할 수 있다는.